매서운 추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곳곳에선 화재와 사고가 이어졌습니다. 80대 노부부의 집에서 불이 난 걸 목격한 이웃이 직접 구조하러 뛰어들었지만 결국 부인만 목숨을 건졌습니다. 사건, 사고 소식 정혜성 기자가 보도합니다. 깨진 유리창 사이로 아직 연기가 뿜어져 나옵니다. 80대 노부부가 살던 이 주택에서 불이 난 걸 본 이웃 주민은 다급했습니다. 소방대원들이 도착하기 전 불길 속으로 뛰어들 수밖에 없었습니다. 할머니를 먼저 구조하는 사이 불은 더욱 거세졌습니다. 거동이 불편했던 할아버지는 빠져나오지 못했습니다. 이웃 주민은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습니다. 각 길에 서 있는 은색 SUV. 소방대원들이 물을 뿌립니다. 60대 남성 운전자는 옷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서 불을 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. 본인 차에 직접 불을 질렀다는 이 남성. 왜 그랬는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습니다. 본인도 다른 사람도 다치지는 않았습니다. 초록색 마을버스 앞 유리는 산산조각 났습니다. 운전석 문은 뜯겨 나갔습니다. 70대 남성이 운전한 이 마을버스는 먼저 승용차를 추돌한 뒤 전봇대까지 들이받고서야 멈췄습니다. 기사와 승객 5명이 다쳤습니다. 경찰은 내일부터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할 계획입니다. JTBC 정혜성입니다. 이즈입니다. 운전석 문은 뜯겨 나갔습니다. 미안합니다. 운전석 있는 경험이 모두 조사할 계획입니다.